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갑 단수 추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. 종로구 현 지역구 의원인 최재형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고, 중구 성동구 갑에서는 현 비례대표 의원인 윤희숙 후보가 단수 추천 후보로 결정됐습니다.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중구 성동을 선거구에서는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장관, 이혜훈 전 의원 간 경선이 결정됐습니다. 아울러 관심을 모았던 중구 성동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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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동구